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오타니와 최지만이 대결한 엔젤 스타디움에선 홈런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투수 오타니와의 첫 대결에서 땅볼, 삼진, 삼진에 그쳤던 최지만은 첫 타석에서 102마일 타구를 날리지만 너무 높게 퍼올려 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석에선 한복판 커터를 타구 속도 107마일 홈런으로 만들어 오타니에게 첫 실점을 안기게 됩니다. 오타니는 데이비스에게도 홈런을 맞아 샌대구점, 보가츠, 크로네너스에 이어 프로 데뷔 후 두 번째 백투백 홈런을 맞습니다. 4회 오타니의 볼렛에 이은 모니악의 이루타, 무스타커스의 스리런과 캐비지의 솔로 홈런으로 엔젤스가 5대2 역전에 성공하자 피츠버그도 스윈스키가 오타니의 커터를 투런으로 연결시켜 4대5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엔젤스는 5회, 네토의 솔로 홈런과 워드의 투런으로 5회까지 4개의 홈런을 날리고 8점을 뽑습니다. 그동안 캠즈니아즈에서 2번, 양키 스타디움에서 1번, 3번의 3피 홈런 경기가 있었던 오타니는 6회 데이비스에게 두 번째 솔로 홈런을 맞아 생애 첫 4피 홈런 경기를 합니다. 배트 플립을 거하게 한 헨리 데이비스는 오타니를 상대로 1경기 2개의 홈런을 때려낸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최근 3번의 등판 내용이 5인닝 7피안타 5실점 패전, 5인닝 5피안타 5실점 패전, 6.1이닝 6피안타 5실점 승리인 오타니는 16.1이닝 18피안타 14자책을 통해 ERA가 3.02에서 3.71로 올랐습니다. 지난 경기 양키스전에서 5타석 4불렛 1삼진이었던 오타니는 오늘도 4타석 3불렛 1삼진을 기록해 출루율 4할이 됐습니다. 최지만은 4타수 1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4번의 리앱 등판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 번째이자 첫 트리플 A 등판에서 5인닝 5K 3피안타 무블렛 1실점이었던 류현진은 오늘 있었던 트리플 A 등판에서 6인닝 5K 3피안타 1불렛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솔로홈런 2개를 맞아 2점을 내준 류현진은 목표했던 85개의 공을 던졌고 7개의 체인저 호스윙과 함께 평균 87.6마일과 최고 89.3마일이었던 지난 경기보다 좋아진 평균 88.4마일과 최고 90.8마일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가 리앱이 더 필요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기로 한다면 류현진은 4일을 쉬고 다음주 목요일 다저스 원정 3차전 또는 6일을 쉬고 토요일 엔젤스 홈 1차전에 등판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홈경기 분위기가 나는 T모빌파크에서 시애틀과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시애틀을 상대로 6인닝 6K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냈던 기쿠치는 이적 후 첫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5.1이닝 8K 무실점으로 역투했지만 불펜이 승리를 날렸습니다. 5.1이닝 1실점에 브라이스 밀러는 77%의 공을 패스볼로 던졌습니다. 토론토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좌완 헤네시스 카브레라를 데려왔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샌드에고는 디트로이트 1차전을 5대4로 승리했습니다. 440피트를 넘는 홈런 2개를 날린 소토는 3타수 2홈런 1불렛 3타점으로 타석에서의 대활약과 함께 리드오프 2루타를 삭제하는 7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샌드에고는 어제 스넬에 이어 소토가 시즌 포기는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9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가 좌익수 바두에게 잡힌 김하성은 바두가 스타트를 잘못 끊어준 덕분에 2루타를 챙겨 홈런을 손해보고 2루타를 이득받습니다. 루고가 6이닝 7K 2실점으로 투한 샌드에고는 닉 마르티네스가 투런을 맞아 한 점 차로 쫓겼지만 시즌 첫 출장에 나선 수아레스가 11구 3자 범태 헤이더가 12구 3자 범태로 8구해를 삭제했습니다. 컵스는 카디널스를 4대3으로 꺾었습니다. 어제 야구야구 메인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던 벨린저는 투런과 이루타 포함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함으로써 시즌 OPS를 0.913, 7월 OPS를 1.293으로 높였습니다. 벨린저는 MVP 시즌이었던 2019년 4월 이후 월간 OPS가 1.0을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틸은 6.1이닝 9K 2실점으로 시즌 10승에 성공했고 잭 플레어틴은 6이닝 2피홈런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글로벌 라이프필드에서 들어올렸던 다저스는 텍사스 원정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곤솔린과 히니가 똑같이 5이닝 4실점으로 물러나 4대4로 선발 대결을 끝낸 두 팀은 처음으로 다저스를 상대한 시거가 베시아를 상대로 솔로몬을 날려 5대4의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텍사스 불패는 데뷔전이 인상적이었던 알렉스 스피어스가 볼렛 볼렛 안타 볼렛으로 동점을 허용했고 땅볼로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8회 윌 스미스에게 2타점 이루타를 맞고 5대4에서 5대9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8회 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최근 베츠가 주춤하자 프리먼이 미쳐 날뛰고 있는 다저스는 베츠가 4타수 1안타 2볼렛 2타점 프리먼이 4타수 2안타 2볼렛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먼은 먼시의 딸의 생일 파티에서 차관한 새로운 댄스 세리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OPS 순위는 1위가 0.985의 아쿠냐 2위가 0.973의 프리먼 3위가 0.950의 베츠 4위가 0.946의 울슨입니다. 8회에는 안타를 치고 2루타를 노렸다가 베츠의 송구에 걸려 아웃을 당한 시건은 3타수 2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교체된 시건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커가 4타수 3홈런 4타점에 생애 첫 3홈런 경기를 만들고 브레그먼도 홈런을 날린 휴스턴은 오클랜드를 6대4로 꺾고 텍사스와 게임차를 3경기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목 상태가 주체하는 발데스는 5이닝 4실점 승리에 그쳤습니다. 휴스턴은 요르단 알바레스가 빠르면 화요일에 돌아옵니다. 템퍼베이는 볼티모호를 3대0으로 꺾고 하루만에 공동선두로 복귀했습니다. 애플린이 7이닝 8K 2피안타 무실점으로 볼티모호 타선을 봉쇄한 템퍼베이는 헤롤드 라미레스의 적시타와 이삭 파레데스의 홈런으로 2점을 얻었고 7회 후지나미가 던진 99마일 초구를 시리가 홈런으로 연결시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두 팀은 맥클라나안과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격돌합니다. 손목을 다친 호세 트레비뇨가 시즌 아웃 수술을 받은 양키스는 켄자시티에게 패할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켄자시티는 마이클 메쉬가 홈런 2방을 날리고 4타점을 올렸지만 맥키니에게 3런, 코데로와 토레스에게 솔로런을 맞아 4대5로 패했습니다. 맥키니는 두 번의 슈퍼캐치를 선보였습니다. 4타수 무안타의 스탠트는 타율이 1할 9푼 3리가 됐고 역시 4타수 무안타의 리조는 43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습니다. 저지는 월요일 라이브 배팅 이후 복귀 일정이 잡히게 될 전망입니다. 벅스턴과 키릴로프가 4타점식을 올린 미네소타는 화이삭스를 9대4로 꺾고 클리브랜드와의 2경기 차를 유지했습니다. 26타수 무안타, 16삼진이 이어졌던 벅스턴은 첫타석과 두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습니다. 화이삭스가 진열대에 올린 랜스리는 6.2이닝 4피 홈런 9실점으로 무너져 시즌 성적이 6승 9패, 6.18이 됐습니다. 맥클레인과 스티어가 7타점을 합작한 신시네티는 에리조나를 9대6으로 꺾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맥클레인은 3런 포함 4타수 2안타 4타점 대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21년 17순위로 신시네티에 입단한 맥클레인은 2018년 에리조나에 25순위 지명을 거절하고 UCLA에 진학한 바 있습니다. 맥클레인이 유격수로 대활약을 하면서 신시네티는 데라크루스를 3로로 보냈습니다. 부활에 성공한 케텔 마르테는 5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으로 분전했습니다. 셀러를 포기하기로 한 후 신시네티와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돌아온 미러키는 애틀란타에게 패했습니다. 오늘도 아르시아와 라일리가 홈런을 날린 애틀란타는 4경기 연속 멀티홈런을 이어갔습니다. 96경기 184홈런의 애틀란타는 2019년 미네소타의 307홈런과 양키스의 306홈런을 뛰어넘는 311홈런 페이스입니다. 애틀란타의 최고 기록은 2019년에 기록한 249개 내셔널리그 최고 기록은 2019년 다저스의 279개입니다. 레인저 수아레스가 5이닝 4실점에 그친 필리스는 클리브랜드에게 패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일루수로 출장한 하퍼는 파울타구를 잡아내는 허스를 선보였지만 타석에서는 4타수 1안타 1볼렛 2,3진으로 장타를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호세라 아미레스가 4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알렉스 우드가 4이닝 4실점에 그치며 워싱턴에게 패한 샌프란시스코도 3연패 2패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팀은 마이애미로 콜로라도에게 1대6으로 패한 마이애미는 7연패 2패에 빠졌습니다. 3타수 무한타 1볼렛에 그친 아라에스도 타율이 3할 7푼 3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순위는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가 공동 1위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신시네티가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에 한경기반 뒤진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샌가가 3.1이닝 3실점에 그치고 요시다가 샌가 상대 2타수 무한타에 그친 보스턴과 매치의 경기는 4회 말 도중 비로 중단됐고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일시정지 경기가 선언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